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황교안 전 대표의 페북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전 대표의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설의 1세대 기타리스트 이중산 선생이 부른 노래를 듣다가 가만히 그 가사를 새기면서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설의 기타리스트 이중산 부정성거를 노래하다.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중산 기타리스트의 노래를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께 타파님이란 필명을 봐서 상당히 우익적 성향이 강한 그런 분인 같습니다. 대께 타파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공 박사님, 이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파 인사들이 투개표가 부정성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 되어서도 못 알아들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생을 경제학 박사로 종정 받아오신 분이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제 책장에 꽂혀있는 박사님 책들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선 지적해야 될 것은 대께 타파님이 대부분의 우파 인사들이 투개표가 부정성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께 타파님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께 타파님은 이것이 불충분했더니 또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후보들도 보고 인지하고 결론 지은 것이 투개표 관리 미협입니다. 공 박사님이 8명 중에 1목명이 아니라는데 그 7명은 거저 바보고 힘든 길을 가기 싫어 이렇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딱하죠. 대께 타파님이 그 필명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는 대께 타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달지 않는데 그분 말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께 타파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사건의 중심에는 선거부정이 있습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대께 타파님은 물론이고 대께 타파님의 자식들이 당할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겪으면서도 아직도 무관심하면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께 타파님의 주장이 참 마음에 안 들었던지 강엘릭님이 한 말씀을 더했습니다. 투개표도 문제지만 투표 과정에 사전투표함을 바꾸치게 한 조작 증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우파 인사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정규제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영달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제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릭 강림이 이제 좀 나무라는 글을 썼습니다. 대께 타파님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최재형이나 전기주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 정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 부실이었다는 주장에 이처럼 설득당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8명 가운데 7명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과 진실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직시하는 자가 있고 사실을 외면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실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분명한 대께 타파님이나 최재형이나 전규제 같은 사람들이 또 더하면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검을 갖고 사회총선과 법원 재검표까지 일어난 일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경남 양산을 재검표장 8월 23일에 발견된 출동된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의 정거물들입니다. 주장이 아니고 그냥 정거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거물입니다. 투표지 상단 여백이 과다합니다. 특히 상단 여백이 아주 큽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는 사전투표용지는 상하 여백이 각각 2mm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모든 앱선 프린트의 출력물은 상단과 하단에 2mm씩 그렇게 인쇄되지 않는 여백을 확보합니다. 프린트로 출력하는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쇄소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즉 인쇄되지 않았어야 될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위조 사전투표지의 대단히 중요한 유력한 그런 정거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규의 기표용구인이 의심스럽다. 기표도장은 지름이 1cm 혹은 후보가 많은 경우에는 0.7cm의 동그라미 원입니다. 아주 원형입니다. 지름이 1cm나 0.7cm의 공직선거법은 정규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무효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한 기표도장 이미지는 대량으로 사전투표지를 아주 서둘러서 제조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위조 투표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규의 기표용구인지 의심스럽다. 이 경우는 시간에 쫓겨 절대로 인쇄해서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를 모처에서 대량으로 인쇄하고 기표도장을 서둘러서 성급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마구잡이로 기표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기표도장이자 위조 투표지이자 가짜 투표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투표지 상단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인쇄된 이후에 재단하는 과정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었다는 맹백한 증거입니다. 조직적인 부적선거를 통해서 4.15 총선 이후에 대량으로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제작한 다음에 이것을 투표함에 투입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상이 서로 다르다. 앱선 프린트는 예외 없이 좌측과 우측의 여백이 각각 2mm 확보하도록 기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를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종이를 눌러주는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길입니다.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선로에 해당합니다. 이 선로에는 절대로 프린트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좌우, 여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사전투표지가 출연했다는 것은 이것은 프린트로 된 것이 아니고 인쇄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쇄 이후에 재단 혹은 절단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좌우, 여백이 다르게 잘리는 현상입니다. 맹백한 부정선거 정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절대로 인쇄해서 안 되는 프린트로 사용해서 투표소에서 출력해서 한 장 한 장 투표인에게 교부해서 투표인이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하며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투표 과정이 생략되고 모처에서 대량으로 사전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한꺼번에 집어넣은 그 증거가 바로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이런 종류의 사전투표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더 이상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겠냐. 눈이 있어도 이것을 볼 수 없다면 그건 그야말로 눈이 먼 것이 해당하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된 것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춧잎, 배춧잎, 배춧잎을 하죠. 배춧잎, 배춧잎, 배춧잎이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배춧잎을 아마 위조해서 원고책에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간접적으로 묵인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제출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재현 씨와 호흡을 맞추는 밑에 홍모법원사무관이 위조된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원고책에게 제출할 것처럼 원고책에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배춧잎 4분지 투표가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것까지 그렇게 위조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러고 하면 배춧잎 사전투표지만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좌우여백이 서로 다르게 잘린 인쇄 후 재단한 과정에서 잘린 절대로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서 안 되는데 그 사전투표지가 바로 인쇄된 그 증거만큼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딨냐. 대법관들 정신 똑바로 처리시오. 당신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오. 당신들 사법단제의 대상이 될 것이오.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아시오. 부패한 대법관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투표지 1부분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인쇄 이후에 절단한 증거물입니다. 이 절단은 아마 실수일 겁니다. 프린트인 경우에는 상하절단이 착하게 이루집니다. 프린트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한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결국은 인쇄해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런 증거물을 남긴 겁니다. 종합하게 되면 양산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이런 증거물들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처에서 대량으로 인시해서 투표함에 무자비하게 투입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경남 양산을 재검표장의 투표함에 붙어있었던 투표지는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의로 총선 이후에 대량으로 제조돼서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부실이나 부실관리가 아닙니다. 사의로 총선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단행됐음을 바로 경남 양산을에서 출토된 경남 양산을의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단 몇 건의 이런 소위 사전투표지에 증거물만 하더라도 사건 전모를 증언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뭘 합니까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전모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작가는 작은 단서를 가지고 전모를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글을 쓰지 않습니까 행사도 마찬가지고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것만큼 더 맹백한 증거가 있냐에 증거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야기죠. 없다는 겁니다. 10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입을 다물어? 이거는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망해도 쌀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